나무의 눈물에서 파인캡슐이 된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답니다. 나무는 감염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송진을 만듭니다.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분비되어 상처를 치료하죠. 산불이 나면 불탄 소나무 껍질에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송진이 눈물방울처럼 흘러내립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송진의 기름 성분으로 산불이 확산된다고 걱정합니다. 호박은 광물은 아니지만 투명한 황색을 띈 멋진 보석입니다. 호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곤충이 나무에 앉으면 송진에 갇히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화되어 호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호박은 송진의 종류에 따라 노란색, 갈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집니다. 호박은 송진 안에 갇힌 곤충이나 유기체를 보존하면서 화석이 된 보석입니다. 보석은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 있지만 호박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호박은 밝은 황색으로 투명도가 높아 안에 원형 그대로 보존된 불순물이 수천만 년 전의 생태기를 보여줍니다. 3천만 년 전 멸종된 꽃이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기도 하고 벌을 잡아먹는 거미가 담긴 호박이 발견되기도 했죠. 최근 깃털로 덮인 공룡 꼬리가 담긴 호박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꼬리의 주인이 육식 공룡이라 짐작할 정도로 뼈, 조직, 혈액이 잘 보존되었어요. 공룡이 깃털 딸린 피부를 가졌다는 주장을 증명해준 발견이죠. 호박 속에 갇힌 곤충이나 조류 등 각종 생물이 어떻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송진의 방부제 성분으로 호박 속 세균 번식을 막아 동식물의 사체가 썩지 않게 해주고 단단한 호박의 표면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생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해줍니다. 호박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매혹적인 보석으로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리나 궁전에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박으로 가득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침략한 독일군에 의해 육톤에 달하는 호박을 약달당했습니다. 현재의 호박방은 2차 세계대전 후 복원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라는 말이 호박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호박의 윤을 내기 위해 모피로 문지르자 작은 먼지들을 끌어당기는 정전기를 최초로 발견하고 그리스어 호박일렉트리시티가 오늘날 전기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영화 쥐라기 구문을 보면 호박 화석 안에서 수천만 년 전 죽은 모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수천만 년 전 지구 생태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호박은 동식물의 진화 과정을 밝혀내는 기중한 자원으로 작은 박물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기쁨입니다.